안녕하세요 시아영상북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자동차 리뷰를 한번 살짝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제가 이 차를 리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기존에 타고 있던 BMW 6GT 차량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오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히 지금 마음에 드는 차가 없어요 그만큼 6GT가 저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였거든요 근데 많이 알아보던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네시스의 GV80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색다른 차를 좀 타고 싶다 그렇다고 너무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기존의 SUV는 좀 초박한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GV80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인 최악은 뒷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되었고 제가 GT를 탔으니까 그만큼의 수납공간의 여유가 좀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열리고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접혀요 이게 제거하면 여기 수납공간이 양쪽에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열면 그래서 여기는 타이어 펑커킷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공간이 속에 있습니다 공간은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들리칸에 에어 153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GV80에 비해서는 이만큼 여기 각도 이만큼이 없기는 한데 이쪽에 짐을 굳이 안 보이니까 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타니까 이열시트에 대한 넉넉함 좀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됐어요 아주 좋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게 전동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수동식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수동식이라 그래도 얼마나 있으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열선 말고도 통풍신트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수납 활용성 이열시트 그래서 이제 쿠페를 결정을 했고 그 사실 전에 제가 SUV로 이번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본 차량들이 X5로 좀 많이 시승을 하면서 대여를 해서 좀 타본 적이 많이 있고요 이게 독일차들의 다들 아시는 단점이자 뭐 이런 것들은 이 이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뭐 내부 공간이 좀 좁은 편이라서 X5가 굉장히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렬은 사실 상관없었어요 근데 2열의 가족들이 타니까 불편하다 6GT보다 불편하다 였어요 6GT가 뒤에 공간이 좀 넓거든요 GV80 같은 경우는 후륜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굉장히 잘 뽑고 있죠 현대차가 이번에 군산여행을 좀 갔다 오면서 많이 타봤는데요 GV80에 비해서 수납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100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본 그 100리터의 많은 부분은 이 깎인 창문 있는 쪽 그 빈 공간인데 실제 SUV로 캠핑을 따면서 가득 채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 위에 공간까지 저도 잘 안 채우거든요 왜냐면 뒤에 유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GV80은 지금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가려도 사실 상관없긴 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공간 정도 때문에라면 감수할 수 있다 저는 GV80에 쿠페는 사고 싶다 그냥은 고민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연비가 제가 3,500cc 3.5T 터보를 타고 있는 건데 지금 시승하면서 시내를 통과하고 중간중간에 막히는 것도 있었고 고속도로도 탔지만 연비 운전을 좀 하고 중간에 조금 빨리 달려도 보고 그랬지만 10.3T이 나왔어요 10.3T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기존에 디젤차를 탔었던 부분이고 연비가 좀 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게 된다면 가솔린으로 2.5T를 사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차는 좀 마음에 드니까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이 4장은 제가 사보니까 제가 고민하던 색상이랑 거의 비슷한 시승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블랙을 할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블루 컬러를 좀 받았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발트 블루 뭐였나요 하여튼 이것도 블루예요 G80에서도 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짙은 블루 컬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되어 있는데다가 여기에 그레이로 할 건지 오렌지로 할 건지가 굉장히 고민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보기에 오렌지로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내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웬만한 수입차의 고급 질감 이상으로 내장은 현대가 잘 뽑는다고 생각하고 스키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위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질감으로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카본이 스포티하네요 3.5 터 보면은 굉장히 넘치는 출력이에요 일반적인 데에서는 요새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는 적은 게 아닐까라 싶지만 이 정도의 진짜 300마력이 훨씬 넘는 이런 정도의 힘은 일상에서 차가 넘칩니다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만져보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이게 운전 중에는 조작이 되질 않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정차 작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운전 중에 이게 1번이나 2번을 눌러서 원하는 대로 하던가 아니면 운전할 때 편한 자석을 좀 세팅을 맞춘 다음에 세팅 입력을 메모리를 좀 시키고 싶은데 그게 좀 되지 않는 게 불편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핸들, 스테어링 휠이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약간 러비공 같은 디자인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깔끔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27인치의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테마를 저 같은 경우는 하얀 흰색이 너무 밝아서 블랙으로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커스텀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티맵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쿠폰이랑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좀 무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터치가 돼서 바로바로 돼야 되는 몇 가지가 안 돼서 폰보다는 좀 불편해요 크게 화면은 커서 좋은데 룸미러가 디지털이라서 처음에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선명한데 이게 오히려 초점이 제가 얘는 초점이 여기고 한 40cm? 저기는 몇 미터 몇십 미터 앞이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거 한 하루 하루 문제나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간사한지 괜찮더라고요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야간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디지털이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잘 보여요 단점이라 그러면 다른 리뷰에서 제가 보긴 봤는데 여기 안에 거울이 있어서 이걸 제끼면은 일반 거울로 바뀝니다 일반 거울로 바뀌어서 일반 거울로 쓸 수 있는데 이 안에 거울이 있다 보니까 조건이 좀 달라지면은 비치기 때문에 이게 상이 디지털로 보는 거 속에 진짜 거울이 있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터치라서 햅틱이 된다고 그러는데 햅틱이 느낌이 잘 없어서 조금 더 햅틱이 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다면은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있다가 터널로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그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터널 공기가 이게 외부 공기가 닫히는 이런 게 있어요 공기청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뒷좌석 가족들이 부러워하던 턴크윙 시트가 뒤에서도 되고요 시트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모션 에르고 시트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지휘감도 굉장히 좋고 패턴도 디자인도 좋고요 럼버소프트라고 해서 이게 허리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거를 껐다 켰다 위화를 조정했다 하는데 얘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혜니 마사지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션 에르고 무슨 기능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7스리즈를 좀 타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능인데 욕이 있네요 제가 꼭 체크해 보고 싶었던 게 이연시트예요 이연시트 그냥 앉았을 때도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있어요 그 다음에 시트 자체를 앞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렇게 꺾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말고도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있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최대 뒤로 밀어 갖고 이연시트를 하면 이연 공간이 확실히 넓어져요 제가 앉았는데도 앞으로 공간들이 꽤 남고 조수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 수 있어요 제 차량 예전에 6GC 같은 경우에는 민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앞에 사람이 못할 만큼까지 밀 수가 있고 뒤에 가족이 아이가 자고 있거나 그래도 그 각도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연시트를 앞으로 접을 수가 있잖아요 SUV니까 그래서 짐을 더 많이 할 때 그럴 때도 이게 전동으로 됩니다 앞에서도 조작을 해서 전동으로 접히고 뒤에서도 트렁크에서도 버튼들을 전동으로 접혀요 이 크루즈를 누르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레버로 딱딱딱딱딱 해서 토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2단이 아니고 한 단이에요 한 단이고 한 단 할 때마다 1km씩 늘어요 꾸욱해서 한 2, 3초가 지나면 10km 단위로 뚝뚝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해요 꾸욱해서 매초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2단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갔는데 밤에 사용하려고 해서 열었더니 이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가 너무 낮게 달렸어요 이게 보시면 아래 좌우측 사이드에 달려 있는데 이 불빛 자체가 역광이 돼버려서 오히려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타보면서 느끼면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살 마음이 지금 거의 8,9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기존의 일반형 모덴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크레미스도에다가 스포일러 가벼운 스포일러가 있으면 호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어있으면 변신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이유인데도 이거를 사고 싶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쿠페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똑같은 옵션을 거의 주고서 제가 살 비교 견적으로 해봤을 때 이거는 거의 600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굳이 공간은 더 그만큼이 더 적은데 가격이 같다고 그래도 그래도 얜 예쁘니까라고 하시면 보통 쿠페가 비싸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다른 선택의 요인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쿠페를 선택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개서였고요 다음에도 관심 있는 차량을 계속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